나 오늘 외로워요 내 외로움을 달래줄 나이님은 어디에? 빙고 큐티가 아씨 잠시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? 아 제가 마침 가르던 참이었거든요 아 입아 뚫릴 뻔했어 저 술 한 잔 주시겠어? 아하 이 난간을 어떻게 쳐나가지 아 이 술이요? 이 술은 제가 마실 게 아니에요 얘가 마실 거예요 술술 잘하렴 술술 잘하렴 주말 농장이야 뭐야? 큐티가 아씨 이번 주 주말에 뭐 하세요? 아하 신희씨요 아이디어를 주워서 아 주말이요? 저 주말에 항상 친구들이랑 패싸움을 내요 어제 초딩한테 겁나 맞았어요 사내답고 좋다 나랑 딱이다 아하 시린 날 버렸어 아우 술 냄새 취한다 어머나 어머나 취하나 저기요 이것 좀 치워주세요 부르셨습니까 손님 아니 여기 왜 인어공주가 무태 올라와있지? 아 뭐야? 비늘에 미끄러졌어요 당신 뭐죠? 여기 직원인가요? 알바예요 마침 손님이 남기고 간 노가리를 쟁겨놓았는데 저와 같이 노가리 좀 까시겠어요? 싫어 저 술 마셔야 돼요 그럼 두 분이서 이걸로 짜놔세요 아우 재밌다 난 이렇게 유쾌한 남자가 좋더라 나도 유쾌하여요 맞춰보세요 사방이 뼈로 된 방은? 콜룸! 콜룸! 마이 프레셔스! 네가 귀뜨임 해주었지? 성우 준비하세요 목소리가 부셔버릴 거야 부셔버릴 거야 아우 스마트가 베토벤 좋아하시나 봐요 저도 베토벤 좋아하는데 네 여길 오면서 계속 베토벤 음악을 듣고 왔죠? 가서 마저 들으세요 저한테 뭐 궁금한 거 없으세요? 베토벤을 좋아하신다고요? 그럼 베토벤이 태어난 나라 독일에 반난민 감정이 확산되면서 앙겔라 메르케 총리의 난민 수용 정책에 빨간불이 켜졌는데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거 파란불일 때 건너라 그래요? 그 손 들고 네? 있었죠? 그러지 말고 제 술 한잔 받아요 난민을 받아라 독일한테 지금 야야야 나가 나가 독일 가서 맥주랑 터질라 이렇게 쳐마셔 감사합니다 아 큐티가이 제가 잠시 한눈팔 했다고 삐진 거 아니죠? 아하 갑자기 훅 들어왔어 역시 운동하고 나한테 막 러슨이 최고 저기요 최고 비싼 술로 주세요 오 럭셔리 가이 왠지 낯이 익은데 우리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? 닮아도가 여기 왜 있지? 음식 거실에서 어떻게 탈출했어요? 운동 좋아하시나 봐요 저도 몸매 관리한다고 요가 좀 배우는데 아이고 순이 먹 좀 많이 드세요 나무화이탑을 저 지금 취한 것 같아요 전 지금 체한 것 같아요 그쪽이랑 저랑 잘 맞을 것 같은데 그쪽이 나한테 맞을 것 같은데 당신은 고독할 것 같아요 전 곧 욕할 것 같아요 절이 꺼져요 절이 꺼져요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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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어 선택의 순간만이 남았어요 평소 전 웃는 얼굴이 예쁜 남자를 좋아했죠 오늘의 운명의 남자는 웃는 얼굴이 예쁜 남자예요 우선 큐티 가이 어머 어머 이거 뭐야 어머 럭셔리 가이 어머 이 남자들 뭐야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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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남자들 뭐야 으아